지금 어디 가고 있죠? 창빈이 형 졸업식이요! 우리 창빈이 벌써 졸업한데 창빈이 형이 졸업을 하다니 사실 창빈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맞아요 지금 몰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보고 오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스케줄 있다고 못 간다고 말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짜장면! 졸업한 후에 짜장면 먹는 거냐? 아니면 이사 온 후에 짜장면 먹는 거야? 졸업을 하고 하고 나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 짜장면 먹던지 아마 그렇게 할 거야? 왜 너가 더 잘하는 거야? 오늘 점심은 짜장면으로? 짜장면으로? 좋아 좋은 생각 내가 결정한다 결정권은 나에게만 있어 이거 추천할 거야 짜장면을 짜장면? 오케이 짜장면? 다른 멤버들한테 한번 안 물어볼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기대된다 약간 학교 체육관 그 느낌이랑 나이스 캐치 저기 있는 나이스 캐치 방금 창빈이한테 전화 왔었는데 맞아요 약간 실감났나 지금 오는 거 모르겠죠 아예? 방금 방금 약간 뜨끔했어 목소리 들으니까 근데 우리 오는 거 모르는 거 같아요 아예 창빈이 형 깍든 놀라는 것 같고 창빈이 형 근데 응시가 빨라서 응시 빠르긴 하지 응시 채? 형 응 기다려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방금 딱 부면서 박수도 크게 쳐주고 오우 오우 스피어비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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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초시카 원래 창빈이 형 옆에 있었는데 이거 왜 내 옆에 있냐 사랑해 아 그래 아무튼 우리 지금 나와 가는 길인데 긴장하세요 떨립니다 아주 떨립니다 아직도 하이파이브 아직도 땀 땀 엄청 많이 나고 있는데 오 예스 예스 모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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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학교다 와 이쁘다 학교 우와 학교야 학교 이쁘다 학교 이쁘다 지금 어디지? 와우 이제 곧 있으면 창빈이 형 출입식을 가는데요 하 비슷하게 떨립니다 떨려 오우야 왔다 오우 오우 야 또 배웠어 오우 오우 빨리 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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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진짜 춤을 해가지고 아 아 진짜 형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형님 형님 형님들 진짜로 넌 몰라구! 왜요? 신발 챙겼잖아요 제 신발 받으러 왔어요 안녕 잘 있어 내 운동장도 이제 빠이빠이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동네 학군데 이제 빠이빠이 잘 있엉 장민이 졸업식 축하! 누구나 다 아야 될지 졸업식 후에는 짜증나게 하나하나 아쉽게 있어 저요 모르네 우리가 어제 너 속이력을 얼마에 불렀는데 티는 안 내야 되는데 입이 근질근질 헌터키 하고 있어 진짜 혼자 삐져가지고 제가 신발 안 빌려주려고 한 거예요 아 진짜 뼈가 신으려고? 아 그래서 내가 웬만한 빌려주는데 계속 안 빌려준다는 거야 오전에 물어봤는데 안 빌려준대 오후에 물어봤는데 안 빌려준대 결국엔 그냥 간다해서 저만 아 진짜 빌려준대 귀여워 갑자기 삐진 게 뭔가 티 나긴 한데 맞아 진짜 삐졌다 되게 섭섭했어서 삐진 거야 그러니까 진남별로 안 가 해도 참가유가 먼저 왜 안 오는거야 왜 그런지 학교가 날 안 온건가? 원래 내가 형 속이고 있었어 계속 그러니까 학교가 날 안 온건가? 학교가 날 안 온건가? 학교가 날 안 온건가? 학교가 지면 내가 죽이야 학교가 지면 하지 않았네 우리 오니까 눈씨로 빨개졌었어 맞아. 지금 이렇게. 진짜 뭐함이야 이거. 딱 보는 순간에 웃겼던 게 친구가 상민아 너 친구 왔어요. 친구들이 왔구나. 한 학교에 있던 애들이 왔구나. 쩔거리 보셨다? 근데 여기 갑자기 모자가 왔구나. 딱 오는데 캥코리 가니.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뭐야 진짜인데? 뭐야 이렇게 딱 그랬어요. 성공이다. 우리가 성공. 아무래도 늦을 줄 알았어요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 보여요. 우와 대박이다. 진짜 맛있겠다. 상민아 너 덕분에. 상민아 잘 먹을게. 잘 먹을게요. 우리 딱 처음 봤을 때 기분은 어땠어. 기분이요? 기분 생각할 틀림이 없었죠. 아니 그 기분은 뭐라 해야지. 오늘 입장에서도 딱 고였는데 어떤 기분인지. 왜 웃겨. 우와 진짜. 잔치 쌍 아니라 이거. 우와 진짜 맛있겠다. 우와. 졸업을 축하합니다. 졸업을 축하합니다. 오 뭐야 뭐야. 졸업장. 졸업장 읽어줄게. 졸업장 성명 서창빈. 1999년 8월 11일 생.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2월 6일. 오. 잘한다. 졸업장. 졸업장. 참민이 한번 볼까요? 참민이 몇 번이에요. 자. 서창균 몇 번째도. 아 이거 뭐야. 아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야 뭐야. 표정이. 아니, 표절이 있어. 아니, 나 단정하게 입고 싶은데 앞에서 막 친구들 놀랐단 말이야. 이러고 근데 웃어 이러고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엄청 어쩌려야 해. 애들이 놀려가지고. 내가 웃음 참고 있는 것처럼 보여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, 멘트 하나 하고 딱 뭐 할까? 아, 멘트 하나 딱. 멋있게. 졸업하면 참기. 졸업은 뭡니까? 각오!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. 졸업은 시작입니다. 저희 졸업은 끝으로 우리의 스트라이키즈의 시작을 알립시다. 네!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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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멋있겠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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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